기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썸바러스 끼고 내리실게요. 아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. 여병원은 참 좋으시겠어요. 그런 드레스 맨날 입으시고. 자 여기 마이너스 신용대출 3천 맞죠? 그래도 문설이시니까 4.2%까지 된 겁니다. 우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요. 제가 요즘 좀 힘들어요. 그 작품도 없지. 애 키우지. 언니가 할 게 없지. 메리스 상 받았잖아. 학쇼이지. 정육 좀 하는 여잔데 캐릭터 세고 죽여. 문설이가 딱이었다. 한국의 메리스 찍으면 문설이야. 너도 지금 악마른 프로다 이런 거 찍으라고. 야 니가 너 짜증나. 니가 예술 알아? 뭐 화나신 거 있으세요? 사진만 찍으면 50% DC 해준대. 잠깐만. 내가 만든 거. 이거 힘들면 뭐라도 하나 줄여요. 뭐 줄여요? 내가. 진짜. 하지마. 아. 나가 못 인자. 중요한 거는 연기력이 아니야. 매력이 중요한 거 같아. 멋지다. 멋지다. 여배우니깐 괜찮아. 이뻐 이뻐. 같이 먹어. 한글자막 by 한효정